V-Ray 세팅을 좀 해서 렌더링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구랑 천정, 조명을 갖다 머지하고 마무리 렌더링을 할게요. 자 먼저 렌더신 대화 상자에서요. 렌더러 탭에 가셔서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위치에서 디폴트 라이트 껐고요. 이미지 샘플로 해서 컨벌 럼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인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, 온 체크를 해야 이게 바로 V-Ray 설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에요. 자 그리고 나서요. 자 여기에서 일레디언스 맵을 베리 로우 줬고요. 그리고 아까 환경에서 3만 치나 줬는데 라이트를 줬으니까 1만 주겠습니다. 자 요 설정 상태에서 렌더를 넘깁니다.